자 이번 강의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onvolution이라는 신호미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오퍼레이션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설명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뉴럴 네트워크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분의 쉬우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런 네트워크인데 오늘은 기본적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 나오게 되는 역사적인 흐름과 기본적인 동작들을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있는 학생도 많고요. 이해한 사람은 다른 강의 노트로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뉴럴 네트워크 설명하는 부분도 다른 강의 자료를 등복하겠는데 이 강의 자료의 Completeness을 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지금 잠깐 배치했던 거를 비슷하게 반복할 텐데요.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레이어를 갖는 이쪽에 입력을 웨이트 이것이 하나의 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뉴런이 어떤 h라는 요값이 사실은 뉴런인거죠. 입력이고 뉴런. 웨이트 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어떤 정보를 모아서 하나의 값을 만들어 주는 그런 수상돌기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보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w2라는 액티베이션 함수 곱하기 웨이트 그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두 단계의 함수가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wx라는 함수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머신러닝의 리니어 리그레이션이 되겠죠. 앞에 뜬 형이니까 여기는 w를 w1과 w2로 분할해서 여기 w1은 h1을 w1x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next 함수로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w2를 곱하는 3단이죠. 1단 2단 3단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에 우리가 아티피셜 뉴럴렉터 만들어내는 w1과 w2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w1이 그러면 풀커넥션이죠. 여기 있는 3072 입력과 100개 전부 1 to 1으로 다 맺혀서 웨이트가 3072 곱하기 100이라는 그러한 그 파라메터를 갖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구요. 컨볼루셔널 뉴럴 쪽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는 루쿤 교수가 대안한 D 캐릭터 사실 이게 숫자입니다. 숫자 자막 k라고 쓰여 있는데 보통 0부터 9까지 어떤 필기체 숫자 사람의 필기체 숫자를 씁어넣어서 이것을 인식하는 출력에서 10개 0부터 9까지 숫자를 구분하는 그러한 어떤 흐름 중에 여기에 이미지 첫번째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시켜서 어떤 빅대를 퓨처를 만들어주고 그 퓨처들을 모은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서브샘플링 서브샘플링은 이제 뭐 4개를 하나로 만든다든지 뭐 9개를 한 개로 만드는 이것은 2x2 또는 3x3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사이즈 리덕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필터링해서 컨볼루션 두번 거치고 여기서 여기선 빠졌는데 설명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또 최근에 여기선 렐루함수를 쓰는거로 나와있는데 이러한 르넷 르넷 르넷이라고 르넷 르넷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 컨벌셔널 뉴럴 네트워크 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그런 첫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1위 숫자라는 것을 그전의 방법으로 이런 것을 뉴럴 네트워크 개념으로 하지 않고 피쳐 흩어진 모양 같은 것을 비교하거나 어떤 템플릿 매칭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성능이 그렇게 템플릿 매칭은 어떤 활자체 인쇄 된 것을 할 때는 좋은데 사람은 다 고유한 모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영어를 쓰더라도 칠 같은 것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 쓰는 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여러가지들을 고려할 때 그런 템플릿 매칭 방법이 적절치 않다. 크기도 조금 다르며 노말라 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매칭 방법이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20년 이상 지났죠. 30년 30년 3년 까지 안 됐군요. 22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조명받는 그런 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포셉출원이라는 머신이 프랭크 로젠블라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57년 56년 57년 구원절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라는 큰 그림이 그려지던 해였어요. 앞에 이미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치면 이렇게 5년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퍼셉출원이 뭐예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을 여기 Z로 표시되는데 원래 X로 되어있죠. X를 받아서 W1X1 부터 W2X2 여러개의 입력을 멀티인물로 받아서 wait 곱한 다음에 이것을 Submission wait Submission Bias 를 넣어서 Activation Activation 애플 우선은 그냥 1,0 스텝함수를 썼는데 처음에 마크1 퍼셉출원의 경우에 신경망을 처음으로 구현한거죠.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죠. 예전에 이런것조차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리얼 값이니까 W값 X값이 곱한다는것 사실은 당시 1957년에 소위 오페암푸도 없었을 때죠. 연산증 복귀를 전부 NRO 컴퓨터로 만들어서 우리가 개선할 때 시절이니까 그때의 그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때 사진이 여기 나와있구요. 자 이게 그 그림 60년도에 개선한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단한 새로 이제 고파 고파하고 스위칭 시켜서 복잡한 기능을 가능해서 반복적으로 두킬을 놓고 있죠. 곱한다는 것이죠. 이런것 이렇게 이런것 큰 타입을 시켜서 크면은 1 작으면 이렇게 60년도에 역사적으로 보는것 뭐 최근에 사용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백프로포케이션 이라는 백프로포케이션 그래디언트 디슨트 그래디언트 기울기 경사도가 최종적으로 출력이 변화가 오차함수 코스트함수를 정의해서 오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데이어를 여러개 했을 때 인풋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에러가 에러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먼저 웨이트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웨이트값 이것의 기울기가 EP를 수정하도록 줄어들도록 만들어져서 이걸 했는데 이 값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체인룰 체인룰에 대한것 이렇게 배털을 했어요. 체인룰이 먼저 강의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는 여러분들이 앞뒤에 찾은 옵티마이디에이션 경우 앞에 스탬프도 잘했는데 스탬프도 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체인룰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지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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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우리 일장에 살 때 빗러닝에 붙임, 나태어래를 했었죠. 그 중에 2006년에 중요한 사건이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기존의 방법들이 슈퍼와이드 러닝이었어요. 2006년 전까지 그것이 하시는데 교착상태, 이것이 딥해지는 것이 딥할수록 프로그램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는 그런 그래디언트 디스턴트 방법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좌절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다고 했어요. 거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렇지 말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언슈퍼와이드 러닝, 이미지 자체를 지속적으로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어떤 퓨처를 만들고 다시 이 퓨처를 가지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게 되면 엔코더와 디코더가 몇 단계, 세 단계 교체되면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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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면서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아요. 필수 사이즈가 이것이 100x100이었다면 이것이 10만 단위인데 10만 단위가 만이죠. 100x100입니다. 만이 2천 유닛을 받고 100유닛, 500유닛, 300유닛 유닛이라는 말은 뭐냐면 퓨처의 갯수를 말합니다. 소위 디멘전 축소 30 디멘전 갖는 데이터를 다시 역으로 이것으로 이제 배칭된 겁니다. 배칭, 배칭되어서 최종 영상이 없게 되고 이 영상 둘 사이에 디퍼런스를 최소화 되도록 이것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볼츠만 머신이라고 해요. 볼츠만 머신 볼츠만 머신은 뒤에 가서 다시 하나 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 나온 제안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을 엔코더 지코더 오토 엔코더라고 합니다. 오토 엔코더 이것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지금도 하지 않고요. 뒷부분에서 보기로 합니다. 자 그 False Strong Result는 대충 연구 분야별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맨 처음에 2010년에 Deep Belief Net Deep Belief Net 이것은 힝튼 교수의 작품이거든요. 아까 좀 전에 받은 자료가 이제 rbm과 오토 엔코더 개념이라면 그것을 Deep Belief Net 이라는 것에 다 포함된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 안에 사이즈로 이것이 그것은 모델링하는데 성공적으로 나온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번째 든 것이 Pre-trained Deep Neural Model 스피치 레크론 2010년에 2010년에 달 같은 이 그림이죠. 스피치 음성인식을 위해서 설계된 프리트레인 프리트레인 이라는 말은 주로 Unsupervised Supervised 러닝에서는 설계되지 않는 용어고요. Unsupervised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Unsupervised 러닝에서 사용된 용어가 12년에 성공적으로 되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언급되는 이번 주제 제가 여러 번 사용하고 이번 강의에서 대상된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을 갖는 Image Net Classification Imagination 이라는 것은 100만개 장 이상의 영상을 1000개 클라스를 고분하는 그런 미션인데 그것을 수행하면 컴퓨티션 수행하는데 거기서 2012년에 처음으로 Game Learning 을 이용한 그런 망인이 제안이 됐고 다른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 이라든지 이런 기법을 거의 2배 이상의 에러 다른거는 에러율이 25% 15% 이렇게 10% 이상 줄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입력단이고요. 클래스단이 10개 1000개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아마 자세 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이것이 2개로 GPU1 GPU2 로 연산을 분리시켜서 컨볼루션 망이 있고 그 다음에 풀링과 지속적으로 하면서 Final Action 풀컨넥션 내용이 3번에 박혀서 나눠져 있어요. 이러한 망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스 크리츠스키 크리츠스키 그리고 지도교수가 힌튼 또 나오죠. 힌튼 그래서 힌튼 교수가 2012년에 제안한 이 망이 결국 가장 우수하다 그래서 2013 14 이거를 개선한 망들이 계속 제안되죠. 그래서 이 망은 사실은 모태가 됐던 망이 어떤 망이냐면 뭐에요? 이 망이죠. 1998년 이르콘 교수가 제안한 논문 이르콘 교수가 2087년인가 앞에 역사가 있을텐데요. 듣는 역사에 거기에서 설명한대로 힌튼 교수랑 포스닥으로 갑니다. 거기서 만나고 이것은 AT&T에 근무할 때 제안한 망인데 어쨌든 약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 망을 무려 13년 14년 후에 인터뉴스가 자기개조로 함께 이 이미지된 클래피케이션 제안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디절라이저서인데요. 또한 그 역사적인 흐름을 갖고 있어서 이 컨벌션 망의 숫자가 되면 한번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공사는 자 이거는 다시 역사 좀 전으로 돌아간데요. 사람이 실험하기 힘드니까 고양이한테다가 고양이가 시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리고 두뇌에다가 극성을 붙였어요. 일렉트로드를 붙여가지고 이것을 폰스팸을 봤어요. 이 앞에 보여지는 어떤 길이의 막대기를 회전시키면서 원형 또는 타원형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엘렉트로를 보니까 이것이 자극이 될 때 보이더라구요. 고양이 비전하고 사람 비전을 이해하게 된거에요. 그래서 약설이 59년부터 28년 1일까지 세프티브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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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은 사람의 하나의 눈이 보게되는데 레티나의 컬쳐서 레티나의 낭막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 그 그림자가 어떤 모양을 몇 발 몇 수로 인식하고 그 애가 레졸루션 레벨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기 자극을 만들어 주더라 이러한 어떤 역사의 흐름을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냈어요. 자세한 것은 컴퓨터 비전할 때 아마 나올건데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각피즌 비주얼 컨텍스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두뇌를 이렇게 하면 여기 앞에 눈이 있어요. 눈에서부터 이렇게 중간에 LGN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신호도 전달이 되어서 레티나에서 LGN에서 이렇게 가면 이게 V1까지 되더라구요. 그 다음에 V2, V3 이렇게 지나면서 밑으로 시각 휴멘브레인은 맨 뒤쪽에 뒤통수에 있는 그런 부분인가 거기가 시각을 담당합니다. 여기가 뒤가 망가지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고 물자를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뒷부분에서 담당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다 만약에 꽃빠지 고양이처럼 시각 일렉트로 붙여서 작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눌러내 톡을 하다가 갑자기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비주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제가 말한 대로 리셋트 필드 레티나 레티나 망막 망막 해서 만들어져서 여기 있는 자극들이 이렇게 쭉 진하거든요. 여기 색깔을 밝고 어둡고 이렇게 쭉 진할 경우에 진한 것을 LG1에 전달하고 엣지 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여기 심플셀과 컴플렉셀로 나눠져가지고 앞에 있는 심플셀에서는 방향 빛의 방향 컴플렉셀은 빛의 무브먼트 오리엔트해신과 무브먼트 방향을 같이 보는데 무브먼트까지 요거는 가로 이렇게 보는 거잖아. 하이퍼 컴플렉스는 이 방향에는 관계없고 움직여야 돼. 움직이는 엔드포인트까지 움직이는 것을 검출하면 두 개가 한꺼번에 동작할 때 우리가 무브먼트까지 파악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컴퓨터 비전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은 여러 개의 셀을 거치면서 빛의 방향과 빛의 무브먼트를 보더라. 이거를 똑같이 뉴럴 네트웍처럼 딥하게 원 넥 아니라 투레아, 스리아, 포레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표에 알았거든요. 20년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걸쳐서 연구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80년도에 네오 코그니트론 이라는 뉴잖아요. 뉴 인식기 후쿠시마라는 아마 일본 대신인 것 같아요. 후쿠시마라는 사람이 제안한 망 입니다. 이게 인사이트 연구자들한테 영감을 불어넣는 구조가 되겠는데 맨 처음에 인풋을 받아서 컴퓨터 익스트랙션 컴퓨터 익스트랙션 전체리 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필터를 써서 밝기를 조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사람들의 앞부분에 하는거죠. 그리고 두번째가 심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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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소위 위치에 있는 값들을 리셋티브 필드들을 필터링해서 결정해줍니다. 이것이 컨벌션 우리가 취한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심플망 처럼 심플 세이버 오리엔테이션 을 보는거라잖아요. 이것들은 앞에 있는 여러개의 다른 레이어들을 다른 실력을 얻어서 이것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컴플렉스 컴플렉스 망 에서 풀링을 합니다. 풀링이라는게 나오는데 서브샘플링 축소시킵니다. 이것의 크기가 심플망 에서 나온 크기를 절반 사이 줄이는거죠. 이미 여기에 우리가 지금 컨벌루션을 눌렀게 적용된 컨벌루션 망 과 풀링 두개 같이 나온거죠. 액티베이션에 관한 얘기는 여기는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좀 아쉬운데 액티베이션 함수가 이게 사실은 있어야지 되죠. 이런것들을 하나씩 묶어서 심플망과 컴플렉스망을 여러개 이렇게 거치게 되면서 맨 마지막에 고니션하는 그런 층으로 우리가 시각에서는 LNL2 L3 V1 V2 V2 V4 V1단계 V2단계 V3 V4 이렇게 거치면서 우리가 아까 뇌에서 구조적으로 여기 봤잖아요 여기 V1 V2 V3 가면서 점점점점 엣지에서부터 거꾸로 자료가 소용이 되며 이 앞에 이 부분이 엣지입니다. 엣지 뒷부분은 모양과 색깔이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첫번째 를 비주얼라이즈 수순한 것이고 두번째 비주얼라이즈 비주얼라는 것이 이 비주얼라이즈 그래서 이렇게 물체들을 소위 계층적으로 하이라키하게 앞에 심플막 심플막 몇개 거치고 중간에 컴플렉스 말이 컴플렉스만 실수로는 풀링이니까 복잡하다는 의미보다는 풀링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자세한간 뒤에 잘 설명할텐데 풀링의 기본은 스페이스 인베리언트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바뀌는 것에 약간 덜 민감하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우리가 중요한 네오 코그니터 네오 코그니터론 80년대 굉장히 사실은 오래전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석사를 시작한 연도가 80년년인데 그 당시에 꽤 많이 우리가 이런것 관심이 있었어요. 지도교수님 같은 경우는 통신을 했는데 텔레파게시 통신이라든지 또 시각 눈에 어떤 작을 주고 뇌파를 만들고 이런것들이 이미 이 당시에 제가 옆에 친구가 했던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것이 아닌 그 당시도 상당한 연구 추진이 올라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 기억나는 우리 측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한 40년 전에 있는 연구자료를 봐라. 그러면 그 연구자료에서 내가 뭔가 인테베이션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텔레파시를 가실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텔레파시를 하는 것은 오랫동안 아무도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뇌파하고 약간 영향을 길려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명확하게 전기통신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 2000년도 20년이 되었는데도 아무튼 무시하면 안 돼요. 80년도 라는게 오래된 것 같지만 상당히 의미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뇌쿤 렌지어 이런 사람들이죠. 그거를 그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디언트 베이스 러닝 이라는 그래디언트 베이스 러닝 지금 우리가 그 그 86년도에 나왔던 이메라트 백프로포게이션 백프로포게이션 과 그래디언트를 합쳐서 이거를 지금 아까 그림 똑같아요. 르넷5는 컨볼루션을 시켜주고 요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소프트 플레이 시켜주고 컨볼루션하고 플레이 시켜주고 요새 뭐가 있다고요? 요새 에큐레이션 그리고 콜커넥트 마지막 10개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0부터 9 숫자가 70% 20% 20% 2% 2% 2% 이런것들 습관 때문에 이걸 템플레이트 매칭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필기치 같은 경우에 이런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다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모델인데 이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논문을 퇴짜하는 사람이 있어요. 논문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리젝트를 먹고 다시 재심했다는 그런 역할을 그 정도 그만큼 좀 문제가 됐다는 그런 의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렉스넷이 여기 나오죠 아까 했던거 잘 보이나요 잘 안보이는 여기 그림 사이즈가 224x224 정상 경위고 여기 있는 3 채널 그러니까 RGB 스펙 이게 아니고 알렉스넷이고요 224x224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 있는것이 이제 11x11 필터입니다. 11x11 필터입니다. 11x11 필터를 트라이드4 트라이드4 트라이드 라는게 이제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스텝이거든요. 몇 개씩 이동시키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이즈를 55x55 로 적은 다음에 여기 있는 필터를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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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개를 만들어주고 이제 필터 했습니다. 필터 96개 필터를 써가지고 위에는 일단은 gpu 1 gpu gpu 2 분할해가지고 설계했어요. 다시 필터를 여기 서브 샘플링으로 주고요. 55를 27x27로 줄여주고 그곳을 다시 128개로 필터를 키워줬죠. 그리고 다시 서브 샘플링 27x13으로 하고 필터를 덮으시기 그리고 이건 다시 요걸 한번 더 했어요. 13x13은 다시 한번 더 그걸 더 줄이는게 13x13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구제 한번 더 쓴겁니다. 레이어가 컨볼루션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레이 2048 한번 드리고 2048 그 번 이거 3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컨렉션 레이어라고 하는데 사실 요것이 우리가 풀컨렉트 누롤 레톱 요 앞에 부분은 풀컨렉션이 없기 때문에 일부만 이렇게 연결된 한 점하고 일부 연결되는 특징을 갖는 우리 시각의 리셋티브 하나의 리셋티브가 모두 다 보는게 아니라 나눠서 보는 각각 연결된 크기를 우리가 então 이 크기로 어 10일과 10일 필터가 된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자세히 자세히 보겠습니다. Task forward to today, 컴범망은 여러 군데, 2017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은 기본적이에요. 탑 파이브가 뭐로 컴퓨터인 시켰느냐. 탑 파이브의 경우는 5초에 있는데, 탑 파이브 안에 들어가죠. 워시룸은 원래 드라운 텍스트가 워시룸인데, 이게 첫번지랑 두번지랑 사이에 뒤바뀌어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구요. 이건 체리인데, 이게 달마시안으로. 사실은 문제가 좀 틀렸죠. 저도 이걸 봅니까, 이걸 보죠. 달마시안이 맞는 얘기인데, 얘는 기본적으로 체리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사람도 오류로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당연히 틀리죠. 마다가스카르 캣도, 에러가 나는 것들입니다. 포스트 탑 파이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린을 드릴, 그 다음에 머시룸, 그 다음에 체리, 드라이브 체리, 마다가스카르 캣. 맞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캣은 없네요. 탑 파이브에서 오류가 완전히 생긴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 원숭이가 생긴 사람이 봐도 마다가스카르 캣이라고 하시는 사람은 아주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거죠. 이러한 클래시피케이션에 지금 방금한 알렉스망이 약 15% 그러니까 TOP5 안에 그 다음에 리트리블. 유사한 종류들을 모는거죠.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구분해내는 그런 것들을 요구고요. 등등. 리트리블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이 좀 다르죠. 그쵸? 유사한 것들을 모은다. 리트리블하는게 저장시킨다.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응용분야의 디텍션. 우리가 여러개 화면이 주어지면 이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물체들을 검출하게 만들었어요. 물체들은 보통 한 20개 정도 또는 10개 정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까지 로케이션까지 알려져요. 그리고 그것의 확률까지. 카일 확률 100%인데 이렇게 이 안에 있다. 온도그다. 이는 혼스타. 버스장률 0.90. 0.90% 일단 펄슨 0.90% 이렇게 펄슨 0.90% 0.90% 이렇게 몇개를 검출했잖아요. 5개를 검출했잖아요. 또는 도가 캐시 이렇게 중복되서 버스, 펄슨. 그 다음에 보트에다가 펄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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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 것이 Detection이란 말이에요. Detection. Object Detection 분야도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어떤 사물인식이라든지 이런게 필요하시잖아요. 이것을 잘하는게 뭐냐면 바로 Conversion가 많단 말이에요. Segmentation Segmentation Segmentation은 여기에 있는 영상을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박스 치는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따라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 있습니다.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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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적 Segmentation 이라는 것도 있고요. Segmentation 여기에 붙이죠. Segmentation Person Sky Building Building Green Green 사람은 여기 끝쪽에 사진이 안보이는 개가 하나를 클래치 이것도 검출됩니다. 이런 것들을 Segmentation 이런 연구들을 누가 잘하느냐 바로 Convolution 망을 했다. Convolution 망이 컴보넷이라고 하는데 잘 사용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보망이 지금 사용되는 것이 Self-Driving Car Self-Driving Car 이것에 대한 것은 다른 자료로 간단히 소개를 좀 앞에 했어요. 그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구요. 그래서 이 Car Pedestrian 을 검출하는 공직 Detection 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요런거 찾아야 되겠죠. 차가 홀로 이렇게 운전수 없이 기회하는 건 그렇다 보니까 요런 것들을 잘 검출하구요. 테슬라 nvdi nvdi 헤드 만든 이러한 은 그 안에 신경망 칩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팝니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구요. 그 다음에 Cumbinets이 사용되는 예가 2014년의 인셉션 망.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플래시파이 하는 겁니다. 스페셜 도메인, 템플럴 도메인 나눠 가지고 컴포넨트 적용하는 그런 동영상 검출이죠.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 검출하는 거죠. 한 번만은 일반적으로 검출합니다. 우리가 영상 정정상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비디오의 정보고, 비디오가 뭐냐면, 정정상은 1분의 1초. 우리가 30프레임을 1초에 30장씩 보내면, 30분의 1초마다 하나씩 처리해 주는 겁니다.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그런 예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아요. Cumbinets이. 사람의 조인트들. 사람의 관절이죠. 막대기처럼 연결해서 관절들이 하나, 둘, 셋, 넷, 막대기처럼 이렇게. 손을 슛고 접을 때마다 관절을 표시하는 것들이 컴볼리션만 적용된다.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이것도 게임에서, 게임 검출하는, 사명 검출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게임 뭐죠? 이 말은, 물질 검출하는 것. 우주, 이 부분은, 은하, 은하제를, 공유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번호 터지판이죠. 교통터지판, 수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모양모모면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건 출입금지겠죠. 잘 들면 되네요. 파츠도 하지 말아라. 이건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 텔레포니아, 미국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조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어떤 나라에서든지 정해지는 것들을 영상을 분석해서 찾아내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컨블루션한 방향을 아주 대표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웨일 레코리션. 여기에는 웨일이 고래잖아요. 고래가 여러 마리다. 그런데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구글 지도 같은 경우에, 맵 같은 경우에 도로를 일찍합니다. 도로. 어디가 도로인지. 이것이 도로란 걸 누가, 사람을 보면 길이 이렇게 차가 안보에도 대충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이것을 비전으로, 영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이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이게 행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미지 캡션이. 어떤 사진을 보고, 뭘 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쓰는 것입니다. White teddy bear sitting in the grass. 해석은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이 Baseball uniform이 있고, 볼을 프로잉한다. 그런데 프로잉이 아니라 잡으려 하는 것이죠.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이런 이미지 캡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가 안 하냐면, 컨보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은 바로 이 자료를 만든 스탬포대전구 연구소에서 만든 것인데, 화풍자나, 여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사진이.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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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화풍을 변화시켜줍니다. 여기에는 기본, 기본 이것은 이제 이거는 컨텐츠구요. 얘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트랜스퍼라 그래요. 컨텐츠를 스타일을 이 스타일로 만들어라. 이 컨텐츠를 여기에 있는 이 스타일로 만들어라.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컨벌션한 망을 이용해서 했어요. 이것에 대한 구도라든지, 실험료라든지, 코드가 다 비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돌려볼 수가 있어요. 이끄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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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컨펌션 망을 하나씩 하나씩 볼 텐데. 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계속 진행할 텐데. 뒤로 한번 쉬었다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풀컨덱션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풀컨덱션. 풀컨덱션 레이어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입력하고 웨이트를 곱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3,072라는게 어디나가냐면 32x32 곱한 3이라는 것을 1차원으로 편거에요. 32x32 영상을 이렇게 RGB영상 3개를 3차원 처리하는게 아니고, 2차원 처리하는게 아니고, 이 3개를 전부 1차원으로 씹힙니다. 그리고 웨이트를 10x3072 그러면 이것이 1x10이 나오는거죠. 이렇게 전부 이게 하나씩, 1년 알리켓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10개로, 10개의 필터로, 1,072를 한꺼만 다 곱하는거에요. 여기에는 이 숫자가 뭐에요? 이것을 전부 곱해주는 숫자들이죠. 필터란 말이에요 필터. 이것은 어떤건 111, 마이너스, 11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전체 일렬로 윗포지션이라든지, 이런것들이 여기서 딱 웨이팅 되가지고, 그것이 첫번째 요객 반영이 되는거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풀커넥션 레이어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컨벌루션 망은 어떻게 하느냐, 풀커넥션과 달리, height32, width32, depth32 그대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스페셜 스트럭초가, 이 경우에는 다 무시가 되잖아요. 이게 어떤 2000번째 위치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냈는데, 이것이 스페셜 위치가 의미가 없어야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그대로 가져가면, 여기에 있는 어떤 포지션에 있는 값들이 중간에 있고, 이것이 1부터 쭉 해서 1024잖아요. 3개 하면 3072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9시 35과 32가 얼마입니까? 예? 3072, 이렇게 되는거죠. 이렇게 해서 3개를 스페셜 스트럭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컨벌루션 망의 특징인데, 이것의 필터는 5x5x3이라는 위치의 값들, 3이라는 것은 여기 3장 있다는거죠. 3장은 각각, 5x5x5가 중요한데, 이것은 이렇게 곱하게 되는거죠. 여기에 있는, 첫번째 위치에는 5x5하고, 여기 있는 필터의 값이 컨벌루션 되는거죠. 왼쪽에서 슬라이드 시키면서, 이것을 각각 해주는거에요. 여기에 있는 3은, 뎁스입니다. 뎁스. 뎁스, 뎁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요. 뎁스는 항상. 이것을 유지 안할 경우에는 필터가 더 많아지는거에요. 필터가 만약에 뒤에 바로 나오는데, 이것은 10이다. 그러면 이 세개를, 이것이 이제 요만한 필터들이 10개가 있다는거죠.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5.5.5.5.5.3 필터가 3d면이잖아. 필터가 됐구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이, 웨이트 값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 값이. 숫자밖에 있는거 같은데. 5.5,25 croc. c5개의 웨이트 하고, 여기에 있는 오바이오, 32, 32 의 오바이오 크기만큼 있는것은. 세장은 그대로 다 자기곱set이 굽해지는겁니다. 이 steroids. 이攝시는, 5 곱하기, 5 곱하기 Wt 는 필터의 개수가 된거에요. 그리고 바이올스가 추가하죠. 이렇게 해서 75 플러스 바이올스 76개의 파라메타가 되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넘버, 이 한개의 넘버가 뭘 있냐, 아니냐, 이 넘버는 곱한거잖아요. 곱한것, 곱한것이 연산량 얼마야? 75파기 75 플러스 1이죠. 연산량 그렇게 얻어지는거구요. 여기, 이 한 넘버가 주로 오바이올스 출발해가지고, 오바이올스 출발하고, 3에서 요요, 3T면제는 볼륨이 또 하나의 피처로 바뀌는거죠. 이 값이 첫번째가 어떻게 되요? 이것을 이동시키고, 여기 있는 위치가 이렇게 이동시켜서, 그 다음 값을 만듭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하는데,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웨이트가 몇개 있다고 했어요. 5x5x3 필터에 값이 있었잖아요. 이 필터는 여기까지 쭉 가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쉐어드, 공유가 되요. 어디에? 여기 값을 보았어요. 첫번째 값은 이 첫번째 위치에 있는 5x5x3, 여기 있는 3D면제는 데이터하고, 컨벌션한 결과가 이 하나의 픽셀값이 바뀌고, 두번째는 이동시킨 것에 대한 위치 이동한 것과, 이 똑같은 쉐어드 웨이트를 가지고 판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75라는 필터는, 코오피션, 그 파라미터는, 이 전체 3D면제는 볼륨에 적용되는 첫번째 필터로서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입니다. 이 특징입니다. 컨벌션을 하는 계산에, 자, 그래서 이거를 전부 해주면, 이게 28로 바뀌었죠. 이게 이제 왜 28이 되느냐. 28, 30이었는데, 이게 의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렇게 슬라이드시키 하다 오면, 여기 마지막에 여기 오바요로 하게 되면, 하나씩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28번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는 이동시키면, 이쪽 오른쪽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4, 5개 안 남잖아요. 그러면 4 남는 것은 처리를 못하는 거에요. 그럼 결국 출력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28번째 데이터까지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제로가 되는 거에요. 데이터가 날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여서, 패드를 붙여요. 제로라든지, 또는 카피한다든지. 여기에 있는 오리지널 값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연결시켜주는 거에요. 패딩이라고 하는데, 패딩을 해도 되고, 안에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주는게 정확한거죠. 크기가 이렇게 줄어드는게, 30와 30로 유지되기 원하면, 28이 아니고 32로 하려면, 패드를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첫번째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건 뭘까요? 이건 뭐에요? 이건 뭐냐면, 지금 아까 말한 , W 라는 값이 있었잖아요. 5,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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값이 한개가 있는거야. WA라는 값이, 그런데 이것이 한개가 아니고, 다른 WP, WC에 있어서 또 있는거에요. 그러면, 필터의 개수가 서로 이에는 달라요. 이 두번째 필터를 가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작업을 합니다. 오바이오파기 3 여기에다가 another filter wp를 적용한 것이 두번째 맵이에요. 여기 개수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 쭉 나오겠죠. 만약 이것이 10개를 만들고 싶다면 여기 코옵션트가 넓게가 나와요. wbwc dfgh까지 이렇게 해서 10개의 필터를 내가 디자인한거야. 걔를 내가 근데 개수는 알고있어야 뭔지 몰라요. 그냥 10개를 하겠다 그렇게 정한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결과가 필터입니다. 첫번째가 blue구요 두번째가 green 입니다. 첫번째 만들어주고 두번째 이거 만든거야. 얘는 어떻게 바꿔줬다고요? 여기 있는 weight값을 바꿔서 설계된거죠. 내가 원하는 숫자대로 6개 그러면 28x28 곱하기 6라는 디멘전이 나오죠. 여기에 있는 이 depth하고 이 depth는 모르네요. 이거는 아까 영상이니까 rgb1 영상이 채널링이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그냥 막연히 숫자로 28x28x28x6 하면은 6이 당장 떨어지지 않는데 지금 설명에 의하면 얘는 뭐에요? 이거는 필터의 개수만에요. 여섯개가 있단 말이죠. 여기 이 한개의 채널이 다 녹아들어간거에요. rgb 채널이 한개의 한 픽셀에 다 녹아들어갔어요. 5 곱하기 5 곱하기 3이라는 필터 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섯개의 필터들. 그리고 여기 여섯개의 액티베이션 맵을 따로 따로따로따. 정확히 말하면 곱하기 3이 됐습니다. 기간이 빠진거 같아요. 여기서 6개의 오바이오 오바이오 필터를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는 이것을 6개로 요렇게 사이드를 갖는 것으로 새로운 컨볼루션 결과를 갖는다. 컨브넷은 컨버션 레이어의 시퀀스 인데, 액티베이션 성성으로 마무리 된다. 컨브넷을 여기 있는 액티베이션 레이어로, 결과가 우리가 필터링 했어요. 5x5x3 필터를 했고, 이 나온 결과를 갖다가, 렐로가 맥스 암수잖아. max0, 필터된 값을 만약에 Z라고 하면, Z가 마이너스는 0이고 Z가 플러스는 그 값이요. 이렇게 이 두 개를 시리즈로 페어링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28x286 필터로 6개의 필터를 만들어 줬구요. 첫번째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번째 레이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컨브넷 렐로, 10개. 10개. 이때는 필터가, 여기에 있는 6개가 채널, 그러니까 이게 Depth가 되는 거구요. 5x6이라는 데이터를, 필터를 통과시켜 가지고, 이것이 1개의 개수를 만들어 주고, 이 개수를 모두 몇 개 만들어요? 10개. 이 필터가 모두 10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여기에는 24를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패드가 없다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24를 지나면, 25번째부터는 25, 26, 27, 28. 4개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필터는 5x5를 해야 되는데, 길이가 안 맞잖아요.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컨버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다 처리 못하고, 전부 버려지는거죠. 그래서, 출력은 24로 줄어들어요. 갈수록, 오바이오 필터 할 때마다 줄어들죠. 안 줄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패딩을 시켜요. 패딩. 우리가 옆에 숫자만큼, 0이라든지, 어떤 1이라든지, 또는 카피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숫자들 다 했죠. 6이 뭐고, 3이 뭐고, 필터 크기가 뭔지. 그 다음에 얘는 쉐어드 됐다는거. 여기 필터는, 여기 한 픽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한 픽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오바이오를, 연속에 쭉 이동하면서, 결과 만들었거든요. 그것들이, 웨이트가 이미, 나중에 백프로포게이션 되기 전까지, 백프로포게이션 웨이트를, 우리가 커스 함수를, 우리가 그래디언트를 구해 가지고, 확정한 선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2013년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했어요. VG16을, VG16이라는 모델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이글러는, 알렉신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한거구요. 그래서 2014년에, VGG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했는데, VGG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것이, 이렇게 하죠. 콜스레이어. 엣지 위주로, 우리가 필터링이 되어 있죠. 엣지 위주로. 이게 필터의 커널에 보면 됩니다. 필터의 값. 두번째에서는, 이렇게. 조금 이것보다는 복잡하지만, 모양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다음에, 여기선, 하열의 레벨을 줄수록, 어떤 눈, 코, 입 같은 모양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뉴럴레톡 할 때, 사람은, 엣지를 보고, 어떤 물체를 점점, 고급적으로, 이렇게 하열의 키워라이제이션을 연결해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뒷러닝, 컨버서단망을, 레이어를 이렇게, 따갈수록, 그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자, 내가 이것을, 한번에 디자인해 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되라고, 어떤 것은, 허리전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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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나요? 안 했어요. 누가 했죠? 컴퓨터가, 알았어요. 3번째 망가. 그래서 이게 더, 배가 났다는거죠. 이거, 콤브망에서 유명하다는, 더, 의미가 있다는거에요. 1시간 거의 다 들어갔는데, 조금 더 볼께요. 조금 시간 가도, 조금 더 볼께요. 조금 시간 가도, 더 구해지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식이죠. 첫번째 레이어, 퍼스트 레이어에서는, 오리엔테이션, 방향, 엣지 방향을 본답니다. 그 다음에, 컴플렉스하게, 컴플렉스, 하이퍼 컴플렉스, 셀에서는, 무브먼트를,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개념이, 하이렉키를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어있습니다. 오바이오 필터를, 사용해서, 만든 그림들입니다. 컴보망, 액티베이션, 컴보망, 액티베이션, 그리고 풀. 컴보망, 액티베이션, 컴보망, 액티베이션, 풀. 풀을 매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택의 나라입니다. 풀을 굳이 한 번에 안 해도 돼요. 이것이 알렉스 넷도 그랬잖아요. 알렉스 넷이 풀은 처음에 두번 했다가, 세번하고는 그냥 네번째가 그대로 넘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컴보망과 컴보날로 컴보망과 컴보날로 컴보. 이 차이점이 있다면, 요건 나와서는 넬로망은 컴보망마다 하는거죠. 오프레이션 하는거죠. 여기서는 진행할 때, 풀링은 선택적으로 한다. 아까 그 내용인데요. 자, 이제 7x7 짜리. 30x32가 7x7, 3x3 필터라고 가정해봅니다. 그러니까 3채널이 아니고, 원채널이고, 7x7 이라는 입력을 받아서, 3x3을 했어요. 3x3 필터를 이 세 개를 구해서, 결과를 내는거죠. 그럼 여기 하나 결과를 하고, 원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1 이동했습니다. 넷, 넷, 다섯. 오바이오가 있어요. 밑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바이오 출력이 얻어진다는거. 스트라이드 2인 경우에, 스트라이드라는게 뭐냐면, 뛰는거리입니다. 뛰는거리인데, 여기서부터는, 처음에 여기서 출발했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은, 이렇게 뛰죠. 출력이 하나, 셋. 3개밖에 없고, 스트라이드 2에서는 3x3. 밑으로, 똑같이. 7x7이니까. 이렇게 해서, 스트라이드하고 필터하고, 인풋력 사이즈가, 어떤 굉장히 밀접한게 존재합니다. 스트라이드 3 어떻게 될까요? 하나, 그러면 여기로 가야되죠. 그 다음은, 여기로 가야되죠. 하나, 둘, 여기로 가야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가고나니까, 마지막, 이게 없죠. 2x2가 되는거죠. 2x2. 이때는,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지나, Create 해가지고, Cannot Apply, 3x3 수탈을, Blv 3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이제 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stride가 1일 경우, 2일 경우, 3일 경우, 그 다음에 n이 7일 경우 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 계산해서 하나 이동시키면서 했었잖아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식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출력 사이즈는 입력의 사이즈에서 필터 크기를 빼고 stride를 나눈 다음에 2를 더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누는 값이 정수가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우리가 적용할 수 없다. 다지나 핏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구요. 그래서 앞에 있던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해봤기 때문에 n이 7이고 3일 경우에 stride1일 경우에 앞에 얼마 있었습니까? 5였어요. 여기서 5가 나오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7이고 3을 뺐어요. stride1일 경우에 stride2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 되면 7 빼기 3을 2로 나누면 이게 2가 되기 때문에 결국 3. 3으로 줄어들죠. 앞에 페이지에 했습니다. 자, 3일 경우에 앞에서 fit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유가 이렇게 나눠보니까, 나누기 3. 이건 절대로 정수해야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2.34의 소수가 나오니까 이거는 할 수 없구요. 그럼 어떻게 되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pad를 시켜야 됩니다. pad. 우리가 어떤 값을 추가 시켜서 이것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우리가 두 가지 가운데에 7x 7 데이터에 입력 데이터에다가 border, 경계면에 위에서 부터 차례로 이렇게 한 픽셀씩 더해서 전부 0이라는 값을 채워 준다. 이것을 우리가 제로패딩이라고 해도, padding 이라고 해도 되구요. 0을 넣을 수도 있고 또는 1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을 copy 할 수도 있구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pad를 할 경우에도 이 식에다 적용할 수 있겠죠. pad를, pad 넘버는 없지만 n이 늘어나겠죠. n 값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다시피 n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쪽에 1을 7개 했는데, 9로 됐죠. 9. 그 값이 9가 되고, 또 f는 그대로 3에요. 이렇게 되고, 나누기 스트라이드는 지금 1이라 가정했으니까, 얼마입니까? 7. 네, 7이 되요. 그래서 input 7x7이 7x7로 그대로 나온다. 자, 앞에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32x32가 우리가 5x5 필터로 쓰게 되면 28x28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왜 그래요? 이것이 이제 그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 pad를 넣는다. 그죠. pad가 몇 개 들어간 겁니까? pad가 이렇게 양쪽에 한 개씩, 두 개가 들어간 거죠. pad를 합쳐 두 개고요. 이렇게 pad를 넣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제 사이즈를 줄어들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자, 이 식이 사실은 이것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쓰는 식이 이제 우리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7x7이 얻어졌다. 이것까지는 했구요.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스트라이드가 이제 패드를 시켰을 때, 여러가지 다양한 필터링, 필터 값하고 스트라이드하고 한번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f가 3일 경우, 우리가 간단하게 써볼게요. 몇 개가 되는지. 자, 나중에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 적용하면 되는데, 일단 공식을 보기 전에, 자, 지금 먼저 제로패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7x7 입력에다가 제로패 준 다음에, 자, 3필터, 요거죠. 요 필터를, 자, 스트라이드1, 몇 개가 나옵니까?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죠. 이건 이미 했어요. 자, 7이 나옵니다. 자, 5필터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5필터이고, 2가 되면, 자, 아까 했던 식 그대로 써볼게요. n-f를 나누기 스트라이드 플러스 1 이니까, 요게 지금 9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요건 9가 되고, f가 얼마요? 9 대기 5, 나누기 스트라이드 2, 플러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4니까, 예,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5x5에요. 필터가. 자, 이것이 스트라이드2 이니까, 요게 있는 값이, 요렇게 이동. 하나, 둘, 여기까지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없죠. 여기 완전히 꽉 찼잖아요. 하나, 둘, 오리지널 위치해서 하나, 한번 두번 이동한거 하나, 네번 이동한거 한번,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겠구요. 자, 7인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이건 9 빼기, 이게 스트라이드가 이제 3에요. 0패드 시켰을 때, 9 빼기, F가 7, 그리고 나누기 3,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1.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2니까, 3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소수점이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7x7에 패드를 하나 넣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7x7이니까 여기까지 나가잖아요. 3을 이동하면 하나가 모자란 상태죠. 7개가 안되고, 6개 밖에 안되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딩에 대한 것을, 살펴봤구요. 간단하게, 지난번 아까 했던 것을, remember 해보면, 32x32 이미지를, 3채널에서, 컴브레이어, 우리가 5x5x3 필터에다가, 6채널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핵심이 뭘 설명하는 거냐면, 28로 줄어든다. 5x5 필터니까, 32x5, 나누기, 스트라이드 1, 플러스 1, 2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5x5 하면, 28x5, 나누기 1, 플러스 1 하면, 24가 됩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죠. 패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게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구요.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패드를 넣어서, 정확히 맞출 건지, 하지 않고, 그대로 줄어든 건지,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풋이 32x32, 10개 빌더, 스트라이드 1, 패드 2에요.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우프 볼륨 사이즈. 이 식으로 하면 되요. 식이 지금, 이건 안나왔네요. 패드가 있으면, 식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의 크기가 아니고, 이것이 F구요. 이것이 S고, 이것이 P라고 그러면, 이것은, N, plus, 한쪽지로 정사각형일 경우에, 그 다음에 이것은, 패드 2, 2P, 그리고 마이너스 F, 그리고 S, 이렇게 됩니다. P가 0일 경우에는, 아까 N, 마이너스 F 나름이 S였잖아요. 그리고 E가, 양쪽으로 길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N, plus, 2P에다가 F를 빼고, 여기서, N이 32니까, 32, plus, 패드가,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스타러가 길어오구요. 빼기, 나누기, 1, plus, 5, 이렇게 되면, 32가 된다. 32과의 32. 그대로 유지가 됐죠. 10개로. 그죠. 아까, 트라이드1이니까, 패드를, 양쪽으로, 이렇게 두개씩, 이렇게 해서, 0, 0, 0, 0, 이렇게, 넣어지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커지면서, 커지면서, 트라이드1일 경우에, 32와의 32가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얼마로 만들었어요? 18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요식, 그러니까, 기본 N-F에다가, 2P를 더한거죠. 양쪽에. P가 둘씩, 양쪽에 들어갑니다. 자, 20, 31, 32, 넘버로 파라미터, 파라미터 숫자는, 이제 곱한겁니다. 그죠. 파라미터는, 요거. 또, 필터가, 3채널을 했으니까, 5, 5, 5, 5, 5, 5, 3, 플러스, 이런거에요. 바이아스. 사실은, 요값은 이렇게, 나중에 신경을 안써도 됩니다. 75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냥, 요기에는 W, 요거. 요거. W, H, 그리고, 채널수만큼, 곱한겁니다. 똑같은 필터를 쓴다는거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써가지고, 이겁니까. 그래서, 출력에, W방향은 가고, H만이 똑같구요. W1, F, plus, Depth는, 권한값으로, 선택했으구요. Wait값은, 요기에 있는,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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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D1, 입력의 친환, 그 다음에, 출력의 갯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식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필터의 크기, 3x3에다가, 채널의 수 3에다가, 힌터의 갯수. 이렇게, 그만큼의, 우리가 곱해야 될, 연산이, 웨이트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풀컨넥션 하게 되면, 이걸 다 곱해야 됩니다. W1 곱하기, H1 곱하기, D1 곱하기, W1 곱하기, H2 곱하기, F1 곱하기, 엄청나네요. 풀컨넥션과 차이점입니다. 자, 어, 서머리를 한거니까, 넘어갈게요. 예를 든거구요. 자, 여기서 우리가, 1x1 컨볼루셔널 필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x1 컨볼루셔널 필터는, 주로 이제, 그, 차원을 축소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1x1 컨볼루션은, 일반적인, 3x3의 축소판이라 보면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3x3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3x3의, 여기에는 채널수, 64입니다. 채널수에 대한 필터를, 이제 만들어 주죠. 그래서, 3x3, 64 라는, 필터에다가, 여기에 있는, 그, 3차원 데이터를 곱해 가지고, 여기 하나의, 여기에는, 하나의 픽셀을, 하나의 밸류를 얻는거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거에요. 지금, 1x1 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의 화소가, 64기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64 곱하기, 1x1, 우리가 1x1, 64,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데이터가, 자, 64, 이렇게 데이터가 있구요. 자,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필터를 만들어 주냐면, 64의, 똑같은 크기를 갖는, 아까 우리가, 3x1, 64 한거처럼, 요거에, 크기의 필터를, 만들어서, 이 두개를, 우리가, 매트릭스 코브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개의 밸류가, 얻어지는거죠. 자,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1x1 대신에, 3x3 대신에, 1x2를,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이 필터가, 있는데, 그럼, 이 밸류가, 얻어지고 있죠. 여기 하나가,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자, 이 필터가, 개수를 정해야 되겠죠. 개수를 만약에, 30이다. 만약에, 가정하면, 두 번째 필터는, 똑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그 필터가, 다른 형태가 되겠죠. 64개의 개수를 갖는데, 그 값이, 아까, 첫 번째, 처리할 때, 다른, 그런 개수 같기 때문에, 이 값은, 세컨밸류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32개의 필터를, 다 처리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들이, 32개가 만들어지구요. 64개의 데이터가, 32개의 필터값으로 바뀌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모든 56개의, 56개의, 모두 다, 처리해 주게 되면, 똑같은 형태의, 크기를 갖는, 필터의, 개수만큼의, 연산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마, 유명한 구글, 우리가 이제, 컨버션 만기에서, 구글넷이 있거든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 할텐데, 구글넷에 대한, 중요한, 그런 어떤,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브레인, 브레인 뉴런의, 컨버션 뷰를 잠깐 살펴볼건데요. 자, 브레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브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는, 여기에 우리가, 이게 카메라 보는게 아니고, 사람이 이렇게 본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사람이 이렇게 30와 30의 영상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어떤 필터 크기가, 5x5x3 이라는, 여기 3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이것이, 한 개의 넘버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뭐에요? 컨벌루셔널 필터 잖아요. 컨벌루셔널 필터가, 이제, 1x1x1, 1x1, 컨벌루션을 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5x5x3 필터에서, 하나의,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어떤 크기의, 컨벌루션 필터는, 이것이 마치, 뉴런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 뉴런이 어떻게 되냐면, X0부터, Xn까지, 입력하고, 웨이트를, 점을 곱해서, 썸맵션 해진 다음에, 바이앗스를 더해서, 액티베스 시킨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1대1로 매칭 시켜보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뭐가 되겠습니까? 데이터가 소위, 리셉티브 필드에 해당되는, 5x5, 여기 있는, 25개죠. 여기 있는, X0부터, X, 얼마까지요? 24가 되겠죠. 25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차례로 인가됩니다. 5개 들어가고, 여기 있는 웨이트가 뭐냐면, 여기 있는, 곱한값이죠. 필터에요. 필터를, 물론 여기서, 3필터니까,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75개가,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것들을, 웨이트를, 75개를 곱해서, 이것을 썸맵션 해주고, 이 하나의 값이, 하나의 뉴런, 이렇게 셀바디가, 뉴런이잖아요. 하나의 뉴런하고, 뉴런이 인가되면서, 각 뉴런마다, 어떤 바이아스를, 더해서, 액티베이션 시켜주는데, 이렇게, 내가 정확히, 1대1로, 매치가 된다는 얘기죠. 컨볼루셔널의, 성질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뉴런에서의, 어떤, 시각, 브레인, 거기에서의, 연산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셋트필드가, 중요한데요. 리셋트필드는,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의 하나의, 뉴런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강 뉴런은, 이것이, 개수가, 첫번째 뉴런이며, 두번째 뉴런은, 이것이, 하나의, 쉽트된 값, 이렇게 옆으로, 한 픽셀만큼, 이동한 값의 위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산은 새롭게 하죠. 뉴런이 바뀌기 때문에, X0부터, X1은, 데이터는 똑같고, 웨이트만, 이것은 똑같은데, 이것이, 다르게 들어가는 거죠. 한 픽셀 이동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값이 들어가서, 두번째 뉴런이, 액티베이션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신경망하고, 컴블레이어가, 1대1로 매치가 되는, 그런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32x32 곱하기 5에, 5x5, 5x3의, 리셋트 필드를, 28x28에, 하나의 뉴런으로, 출력시키는 거죠. 하나의 뉴런 값으로, 액티베이션까지 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연결시켜서, 5x5 곱하기 3 필터가, 하나의, 각 위치의 리셋트 필드로, 매치가 되는, 매치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3 디메이전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입력이 32x32에, 3 채널 입력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이제, 5x5에, 3, 해당되는, 필터를 써서, 여기 있는 값을, 우리가 이 필터를 해가지고, 하나의, 그, 피처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에 이제, 다섯 개의, 서로 다른, 필터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3 디메이전널, 데이터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바로 뉴런이 되겠구요. 뉴런들이, 이동하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씩 이동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한 개의 리셋트필드당,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어떤 값들을 만들어서, 서로 다른 필터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이제, 서로 다섯 개의 다른 뉴런이, 같은 리존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풀컨덱션, 맨 처음에 했던 거, 여기가, 30과 33을, 1 곱하기, 3072, 쭉, 일렬로 나열하고,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웨이트로 곱해서, 그런데, 웨이트 값이 상당히 컸죠. 그런데, 컴보룰자는 어떻게겠어요? 30과 32인데, 그냥 5x, 5x, 필터 갯수, 뭐, 전북 필터를, 조개 쓰라마, 일단, 3, 여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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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32, 32, 32, 32, 32, 3, 이라는 입력을, 아까, 75 였잖아요. 3만만에, 75 였잖아요. 3만만에, 75 였잖아요. 3만만에, 600 정도. 600 정도. 6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것이, 풀링 레이어는 뭐냐. 풀링 레이어는, 풀링 레이어는, 풀링 레이어는, 풀링 레이어는, 풀링 레이어는, 반으로 줄이는거에요. 반으로 줄이는거에요. 2 대 1, 2 곱하기 1을 하나로, 딱 정확히, 짝수면, 정확히, 둘 중에 하나로, 서브 센터입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max 풀링 레이어가 있구요. max 풀링 레이어는, 이바이유 중에서, 가장 큰 값만, 액큐레이션 시키는거에요. 전달하는거에요. 나무에다, 죽이는거에요. 하나, 하나, 하나. 그리고 위치들이, 어떻습니까? 이건, 4개 중에, 랜덤하게 왔다갔다 하겠죠. 랜덤하게, 값은, 68, 34인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위치정보는, 이렇게 넘어갈 때, 잊어버려요. 위치는, 사라져버린다. 사라지니까, 이것은 랜덤값이잖아요. 이것은, 인정에, 은배되어 있습니다. 줌, 위치에 대해서, 이 값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엑스플레인다. 이것을,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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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4개의 평균값, 1개의 평균값, 얼마입니까? 11개의 평균값, 1개의 평균값, 1개의 평균값, 1개의 평균값, 마지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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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값이, 알렉스망은, 3번 걸쳐요. 마지막이, 알렉스망을, 돌아볼께요. 여기저기서, 알렉스망에, 여기 보면, 13 곱하기 13에 128 곱하기 128 곱하기 여기 지금 2개만 있잖아 이것이 출력 크기입니다. 가까이 모든 값하고 출력이 지금 2048개로 일렬라인드 2개 했으니까 이것이 2 곱하기 4090입니다. 곱한거야. w h g 이라는 값입니다. 2 커넥션에 되는 토탈 값입니다. 이것을 전부 곱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프레이션 숫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웨이트 값하고 웨이트도 크고 오프레이션을 쓰면 더 많죠. 그런 단점이 진단 단위이구요. 다 했어요. 풀컨벤션 풀링 레어 했고 풀컨벤션 하고 summary. 컨브넷은 정리하면 컨벌션을 눌러야 할 것이고 컨벌션과 풀링망과 FCI를 만들어진 백스킨넷이다. 그래서 트렌드 투워드 스몰러 필터. 필터를 작게 만들고 딥하게 딥 스트럭추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구요. 트렌드 투워드 getting read of 풀 FC 레어를 갖다가 없애는. 없애는 더스트 컨벌루션 망으로. 이런 경향이 있다. 여전히 근데 풀링을 쓰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critical structure는 컨벌션과 레일로를 쓰고. 이것을 n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풀링하고. 이것을 갖다가 n번 반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풀컨벡션하고 레일로를 반복하고. 이것을 k번 반복하고. 마지막은 소프트넷. 소프트넷. 멀티클래스 클래스터에서 쓰는 한글적인 값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연결됩니다. 아까 알렉스망에서는 이것이 컨벌망과 레일로망이. m이 있으니까 이것이 1번. 무엇이 3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fc 렐루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3번 연속하거든요. n은 보통 5정도. 5번하고 풀링한다는 얘기입니다. 알렉스에서 2번하고 풀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3번 반복하네요. m은 크고. k은 0부터 2보다 작다. 그리고 fc 레어가 아까는 3연인데. 이것은 2사이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갖다 붙인다는 거죠. 컨벌루션. 액티베이션. 풀링. 풀링컨덱션. 멜로. 소프트넷. 퇴근이 짧은데. 시간이 무려 1시간받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그럼 그분들이 나눠서 중간에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잘 됐을 거로 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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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